전북 정읍 산지직송 2022년 해 놀금 구매문에 1533-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.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. 전북 정읍 산지직송 2022년 해 놀금 판매합니다. 슈퍼푸드로 꼽히는 강황카레를 많이 먹는 인도 노인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. 강황을 노랗게 보이게 하는 성분인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증 및 황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. 판매가격 2022년 해 놀금 1kg 22,000원 무료배송. 2022년 해 놀금 5kg 59,000원 무료배송. 전북 정읍 산지직송 2022년 해 놀금 판매합니다. 구매문에 1533-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.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 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.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.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.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